감사합니다. 주님 사랑하시는 금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올해 특별히 더욱더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하여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으로의 사랑을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믿고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 근제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깊이 깨끗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더원한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박진재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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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못둬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.